안녕하세요. 다산의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신 내용을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몇 개의 강의가 좀 이어질 텐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을 올려주시면 제가 진솔하게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공학적인 내용도 좋지만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좋고 오늘은 그 첫 번째로서 과연 전기 분야가 앞으로도 전망이 좋은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기 분야는 향후 전망이 좋은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제 생각을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전기 분야는 향후 어떻게 됩니까? 전기 분야에 과연 공부하는 것이 이익이 될까요? 저는 대학교 1학년인데 과연 전기 분야가 앞으로도 전망이 좋을까요? 앞으로는 어떤 어떤 시대가 된다고 하는데 과연 제가 공부를 해서 취업을 나갈 때 그 분야도 과연 좋은 일자리가 계속 유지가 될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게 됩니다. 또 퇴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50, 60대에 계신 분들도 지금 공부해서 만약에 이 공부가 좀 완성이 되려면 적어도 1, 2년 정도는 걸릴 텐데 이 이후에도 과연 전망이 있을까요? 전기 분야 계속 꾸준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제가 먼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면 이 질문을 먼저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여기 전기 분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당연히 아실 테고 자 여기 전망이 좋은가에서 전망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죠. 전망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경제 전망 같은 거, 부동산 전망 같은 거 이런 얘기하죠. 경제 전망이 어떻습니까? 주식시장 전망이 어떻습니까? 이 전망이라고 하는 거는요, 앞날을 내다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파트 값이 오를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빨리 쌀 때 사둬야 되는 거고 만약에 주식이 내려갈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빨리 내려가기 전에 팔아두는 것이 이 전망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기 분야의 전망이 안 좋다고 하면 공부를 조금 덜 하거나 다른 분야의 공부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효과적인 전략이 될 테고요. 만약에 전기 분야의 앞으로 전망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분야를 조금 더 잘 공부해두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전기 분야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 두 개를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자, 여러분들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집값이 아파트 값이 앞으로 오를까요? 내릴까요? 부동산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맞출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전망이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전망이 또 안 좋다고 하죠. 항상 반대의 의견이 대립되게 되어 있죠. 따라서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전기 전망이 좋다, 전기 전망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가 나눠서 한번 예측을 해보는 것보다는 한번 과연 과거에는 어떠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가 너무너무 지금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대학에 입학했을 때, 당시에는 20년 전이었기 때문에, 20년도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나라에 정보통신 붐이 불었었어요. IT 한국이라고 해서,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붐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 입학할 때, 우리 공대 쪽에서도 보통 정보통신학과라든지 컴퓨터학과, 이런 학과들은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제가 다니는 전기과는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상대적으로 여기 학과에 비해서. 저희는 이제 침을 했죠. 대학교 강의실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전기과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너네 뭐야? 너네 성적 안 좋은 애들이네? 다른 애들에 비해서. 야, 근데 너네 너무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 너무 기죽어 있을 필요 없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아니, 정보통신기술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누군가는 통신신호를 내보내는 데까지 전기를 끌어놔야 될 거고 컴퓨터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컴퓨터 켜려면 누군가는 발전소부터 콘센트까지 전기를 끌어와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전자가 발달하던, 컴퓨터가 발달하던, 정보통신이 발달하던 큰 돈은 못 벌 수 있지만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 바로 전기과 너희들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 기술의 변화에 그렇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상당한 위로를 받았는데 지금 제가 나왔던 대학교는 순위가, 여기가 가장 순위가 높게 바뀌었습니다. 쭉 지나고 보니까 여기 기술들은 굉장히 변화 속도도 빠르고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도 빨라야 되는 반면 전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부분에 속했거든요. 저도 전기를 공부하게 된 것을 다행히 아주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날을 한번 내다보죠. 앞날을 내다보게 되면 과연 전기는 앞에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사고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께 10년이라든지 아니면 20년 후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예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아무도. 정말 아무도. 2020년. 지금이 2020년이잖아요. 2020년에 어떤 일 벌어질 거라고 학교 다니실 때, 초등학교 다니실 때 상상화 그렸죠. 저 초등학교 다녔을 때 상상화에는요. 2020년 하면 나르는 자동차, 그 다음에 학교를 안 가는 어린이, 그 다음에 요리하는 로봇, 이런 거 들어가야 상상화해서 선생님한테 칭찬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실현된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안 가는 어린이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직도 우리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써주시는 걸 보고 학습을 하고 아직도 우리는 집에서 가스렌지로 불을 음식을 해먹고 아직도 자동차를 운전해서 다니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10년, 20년 후에 어떤 세상이 올지를 예측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올지, IoT가 올지, 뭘 하면서 앞날을 전망하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는 여러분들께 제안 드립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가치에 투자하십시오. 10년, 20년이 지나더라도 세상은 이렇게 많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그 안에 있을 겁니다. 저는 기술에서는 전기 분야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을 내용들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집에 있는 등이 예전에는 백열등에서 그 다음에 형광등에서 LED로 바뀌었지만 스위치로 불을 켜고 꺼고 콘센트에서 전원을 받고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송전, 배전, 그 다음에 우리 집까지 오는 것은 그렇게 크게 전체적인 내용들은 변화한 것들이 없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 때 혹은 전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전기 분야가 어떻게 바뀔까, 어떻게 최신 기술과 접목될까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시간을 아깝게 소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10년,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가치들이 반드시 있게 되고요. 그 변하지 않을 가치의 전기 분야가 바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저에게 과연 전기 분야가 앞으로도 전망이 있을까요? 묻는다면 저는 전망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반드시 변하지 않을 에너지의 중심이 될 거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주 먼 시간을 대비해서 공부를 하고 계신 현재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제2의 직업을 전기 분야로 정하신 분들이라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아주 아주 단단하게 기초 체력을 쌓으십시오. 아주 아주 내공을 깊게 깊게 쌓아서 여러분들의 그 토양이 아주 단단하게 만드십시오. 그 위에다가 응용학문, 여러분들이 일하고자 하는 분야 혹은 취업하신 회사에서 필요한 능력들을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잘 뿌리내릴 수 있게 심으시게 되면 정말 좋은 기술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전기 분야는 절대 변하지 않을 아주 재미있는 기술 분야가 될 것입니다. 너무 질문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설명 마칠게요. 감사합니다.